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유권자들은 지금 정도는 어느 정당이 이번 총선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각 정당에 책임질 만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저마다의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발신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아무도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선거결과가 어떤 식으로 판명될지에 대해서는 항상 소수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분노투표입니다. 아마도 이번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룹은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말합니다. 코로나19의 회복 과정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 이른바 구조조정의 물결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한국을 덮치기 전에 2019년 연말 정도가 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소득서정책으로 말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한국 사회의 그룹들 가운데 바로 소상공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 대략 7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투표장에 나오는 것은 상당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입니다.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비원에 취재응한 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결집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출신 지역과 연령으로 갈려서 투표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데다가 야당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안을 내놓는데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당해서 소상공인들이 야당의 표를 몰아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여론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영업자들은 분노투표, 심판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사람은 지역, 혈연, 신소관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데서 느끼는 박탈감과 분노감이 아주 큽니다. 그것은 아주 뿌리 깊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변수보다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700여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분노감 이런 부분을 이번 선거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4.15 총선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의 하나라고 봅니다. 만일 그들이 대거 정권 심판론에 동의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다음은 조용한 보수라는 질문입니다. 연령계층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하고 질긴 그룹이 바로 노년층입니다.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이런 노년층 그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가라는 점은 늘 여론조사 관계자들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들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고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비원에 취재에 응한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주장도 이와 유사합니다. 전화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은 60대 초중반 등 젊은 노인이 주응답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성향이 더욱 강한 70대 이상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수 성향을 보이는 그룹은 60대 이상 노년층이고 이 가운데서도 60대 전반부와 중반부보다도 후반부의 인물들이 훨씬 더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은 1222만 명입니다. 반면에 30대, 40대 유권자는 2016년 총선과 견주어서 104만 명 정도가 줄었고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211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단순히 60대 이상으로만 표지되지 60대 전, 중반부 혹은 후반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60대가 600여만 명이고 그 다음에 70에서 90대가 500여만 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노년층의 애국투표가 만일이 발동되면 이 또한 4.15 총선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일종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점이 이번 4.15 총선의 승부를 가르는 데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차분히 선거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각자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성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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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